국가에 등장 해라이 찍지말라고 이게 뭐야! 이개! 미소 고양이만 다.. 미소보다 꺼 찍혔다고 웃어 가자 중독 빙이 단골 졸업 고춧가루 그리고 쭈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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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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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. 안녕. 고생했어 김밥이 아주 통통하니 맛있게 생겼네 아유 그냥 이거 걸리네 나도 면을 뜨거워 우리 장아치 허무는 온거야 음 복시도 왔어? 오랜만이지? 자 먹어 김밥을 먹어보겠어 응 면이 맛있지? 응 응 흐믹 네 아멘 이 칼국수는 유행하는 거래 그래? 응 이 칼국수 라면이? 응 이렇게 어묵이랑 먹는 게 아 그래? 응 나는 그 유행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SNS를 잘 안 하자 그치 우리가 잘 안 하지 응 응 어떻게 인살밥의 맛 다 먹어도 맛있어 그치 이거는 뭐 칼국수 인살밥 수유 그치 아유 다 잘 어울려 그치 오늘도 맛있게 잘 묻혀졌어 응 칼국수하고 완전 딱이야 응? 칼국수하고 딱이야 그냥 응 칼국수하고 딱이라고 그냥 칼국수하고 딱이라고 그냥 칼국수하고 딱이라고 그냥 하하하 왜 부담스러워? 행복하다 이제야 된 것 같은데 음 음 맛잇니 응 재료가 별로 들어간 것도 없는데 맛있어 응? 재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? 아니 보통 한 7개 7가지 8가지 정도 들어가잖아 이거 조그만 꼬마김밥에? 아니 일반 김밥에 우리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돼? 아니 꼬마김밥이니까 그거보고 얘기한거지 속에 들어간 재료가 오이도 없고 시금치도 없고 참치나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오엉도 안 들어가고 근저도 맛있어 오엉도 없고 없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있는 것 얘기해봐 있는 것 다섯 가지 싸우잖아 하하하핳 이거 아무것도 안 들어왔다 보니까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막은 왜 자꾸 찔볗대? 먹어 음 음 계속 올려 내가 딱 떠는데 고기니까 닦아줄게 고마워 여기 밑에 점처럼 딱 떨어뜨렸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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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앞에 벽을 허물고 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럼 보면 양이 얼마 안되고 있는거지 아니? 많아버리는데 왜? 이게 적은 양이 아니라 밥 한솥 다 하고 이틀째 밥이잖아 오빠네 음 그러니까 냉동실 밥까지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한건데 어마어마한 양이야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다고? 음 다 식혀 음 엄청난 양심 뺌 김밥을 자실조 아는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나가서 팔자 이거 하나에 천 원씩 어때? 어디가 팔아? 응? 저기 저기 어디가 팔지? 가다가 차 막히는데 해가지고 팔자 혹시 복식이 뒤에다가 술 같은 거 닿아가지고 맛있다 응 옛날 없음 다 먹었어 미안해 거짓말지 옛날 언제? 그 다음에 혼자 얘기한 거 못 들었어? 몰라? 못 들었는데? 어디 소탕 난데? 응?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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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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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군밥 음 아유 괜찮은데 갬밥 근데 이거 어떻게 먹지 꼬치 빼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먹은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더 먹어 응? 더 먹어 맛있어 너무 익숙한 맛이라 했어 익숙한 맛? 응 왜? 국물 먹어봐 떡볶이 맛? 음 떡볶이 맛? 그럼 이게 칼국수가 아니네 음? 라볶이네 라볶이 이게 멸치 칼국수단 말이야 음 떡볶이 맛이 나는 거 아니야 음 시원하네 더 매콤해도 되겠다 더 매콤해도 되겠다 처음에는 좀 매콤했어 근데 먹다보니까 안 매콤하네 왜 이렇게 못먹어 응? 못먹어? 못먹는 거라고요? 김밥이 아직 그대로 있잖아 응?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누가 보면 욕해 진짜 라볶이를 만들었네 진짜 라볶이를 만들었네 진짜 라볶이를 만들었네 그니까 내 말이 그말이야 김밥은 찍어먹어 오빠가 스킨자를 하지 않겠어 이렇게 찍어먹어 이렇게 찍어먹어 이렇게 찍어먹어 이렇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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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좋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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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한입에 다 들어가? 난 잘라먹어 잘라먹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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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면서 많이 집어먹어가지고 뭐야? 아까 배고파갖고 언제 먹었어? 맛살 먹었지 배추도 막 갖다 집어먹었지 아 부재료들 먹은 거야 응 으음 으음 아까 엄청 먹었어 배고파서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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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요새 김밥이 먹고 싶었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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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잖아 응 근데 편의점 김밥도 맛있긴 하지만 집에서 직접 싼거랑은 비교가 안돼 그치 그건 당연하지 응 으음 이거 말이라고 하냐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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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라고 말하기 전에 안 먹어서 이거 작하네 먹을 뻔했잖아 ㅎㅎ 이건 칼국수 응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같아 장칼국수 같아 음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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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cence에 너무 개운해 하하 맵프 Tribe 야 먹어 ,, 먹어 슬픈 한번 colours 으음 아